라운드에는 여전히 이대현 선수입니다. 선두 타자 4번 타자 문현빈을 상대하고 있습니다. 청소년 국가대표 문현빈. 김민아. 한 번 한 번. 어서 안배네. 초고 파울입니다. 컨택은 정말 눈에 들어오는데. 여기가 잘 들린다. 물줄 딱 해가지고. 여기 국가대표라니까. 초수인데. 바깥쪽 밀어넙니다. 파울입니다. 잘 치네요. 이대현 선수가 지금 여기서 해야 되는 건요. 호심 전력입니다. 아아. 문현빈. 이대현. 호수웅 3-0. 호수웅 3-0. 호수웅 3-0. 이런거죠. 142km의 빠른 공이 문현빈을 잡아납니다. 돌아왔습니다. 이제 보세요. 이제. 최강몬스터즈에도. 142km 이상을 던지는 투수가 있습니다. 말씀해주셨던 대로 이대현 선수가 돌아왔네요. 오 죽인다. 정말 선발 던지면 되겠다. 서른 네 살 아이가. 전성 기폐를 해 우리.